오늘은 싱글벙글 여자들에게도 까이는 탈코르셋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남성들은 보통 탈코르셋한 여자들 보면 쟤들은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 많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고 조금 더 복잡 미묘하게 바라봐야 하는 게 바로 탈코르셋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이해하기 힘든 여자들의 기싸움 문화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형 FM 리즘의 거대 세력은 리을지읍 비언 세력이고 그녀들은 여성시대를 비롯한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을 보이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시대에 리을지읍 라는 단어를 쓰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글이 쏟아지는 걸 보실 수 있고 리을지은 여친 잘 때 너무 귀여워 연하 여친인데 어쩌구 저쩌구 이런 썰에 대해서 수많은 여성들은 리을지의 커플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FM 리스트라고 하면 머리 빡빡 밀고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탈코르셋을 생각하실 건데 놀랍게도 FM 리스트의 가장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리을지읍 비언들은 멋짤티부가 졸라 싫다 라는 말을 하면서 대놓고 멋짤티부 머리 짧은 티나는 부치가 싫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티나는 부치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 마초적인 느낌이 강한 여성을 뜻하는 말인데 FM 리즘 사이에서도 머리 짧고 남자같이 행동하는 탈코녀들은 무시당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진짜 머리 짧은 마초같이 행동하는 여자 극혐해 나는 긴머리였다고 말하는 탈코녀들 극혐이야 라고 말하며 탈코르셋한 여자들을 대놓고 극혐하는 FM 리즘 여성들 까놓고 말해서 탈코한 여자들 존나 싫어 머리 짧고 옷도 남성 옷 스타일 위주로 입고 다니는 여자들 존나 싫어 진심 공감 가고 존나 싫어 같은 리을지의로 싸잡히는 게 창피해 라면서 탈코한 여자를 대놓고 싫어하는 FM 리스트들 까놓고 탈코녀 좋아하는 리을지의들 취향 존중이 안 된다 그냥 남자력 있는 여자 좋아하는 사람같이 보여 맞아 그냥 역할놀이가 하고 싶은 사람같이 보여서 싫어 라면서 탈코르셋한 여자들은 역할놀이 소꿉장난하는 여자로 보인다는 우리 FM 리스트들 리을지의비원들이 탈코녀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께서 아셨으니 이제는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지의비원들이 탈코녀를 싫어하는 이유가 진짜 골 때리는데 리을지의비원 여성인권 운동가들 여기 있을까 동생이 몇 년 전부터 나를 좋아해왔거든 근데 나는 양성애자라 남자하고만 연애해왔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가 다 내는 개꿀바는 연애만 해왔단 말이야 근데 얘는 더치하자고 하더라 금전적으로 존나게 부담스러웠어 그리고 얘는 탈코르셋했는데 억지로 남자인 척 강한 남자 이미지를 나한테 나타내며 굵은 목소리 자꾸 남자 흉내내면서 리드하고 통제하는데 남성성 억지로 쥐어짜듯 어필하고 남자같이 행동하는 모습이 언밸런스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돈 문제가 중요한데 한남들은 호구퐁퐁남같이 나 지갑 열지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 여자는 당연히 반반 내게 만들더라 라면서 탈코녀들이 싫다는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남자들이 명품이라 하면 탈코녀는 명품호소인 명품작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실제 리을지의 비연들이 탈코녀들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참 재밌게만 생각됩니다 남자들에게 봤던 개호구같은 행동들에 익숙해진 여자들은 같은 여자끼리 연애하면서도 상대방에게 호구같은 퐁퐁남같은 행동을 원하지만 탈코르셋한 여자도 남자인 척 아무리 노력하지만 결국 본질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주는 그 충족감을 완벽히 소화할 수 없고 남성성을 억지로 쥐어짜며 어필하는 모습이 애잔하다 라는 평가밖에 못 받으며 한심한 여자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매스컴에서 보는 탈코녀들이 실제 FM니즘 현실에서는 광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보여드렸네요 싱글벙글 여성들의 이해하기 힘든 문화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민트초코빙수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 호소인 잉 친 紀 잉 잉 잉 잉 잉